팀에서 약간 윤경씨 같은 존재거든요 아 정말 수윤씨는 약간 민니 느낌이고 아 정말요? 아 제발 막 놓고 가면은 막 야 이러면서 좋아 딱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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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챙김을 당한 사람은 기억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챙겨준 사람보다 못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뭔지 알죠? 난 정신 없어서 아 고마워 하고 끝났어요 맞아요 수윤씨 한 번에 밥 사주세요 저도 민니씨 한 번 사드릴게요 수윤씨는 개연하다 너무 좋다 좋다 그 영화관 그거 어떤 것 같아요? 포스터드 우리 아기 우리 이번 활동 때 진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 활동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고 추억도 많이 많이 보내고 추억도 많이 보내고 앞으로도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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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데뷔하셨어요? 정신에 데뷔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맞아요 아 좋아요 역시 저 이거 반지로 해주세요 진짜 미안하니까 아 보지마 아 보지마 아 진짜 예연씨 이미지 과연 좀 해주세요 오! 요! 추억 그 사진처럼 심지어 오! 몸이 오! 아 그런지 놓아봐 아 보수 메이콜 진짜 뭐 med 소환 에 멤버들 모아 안녕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조금만 나 몰라 뭐야 나 방금 봤는데 언니 웃었는데 그래서 다 올려고 그러는데요 안녕 안녕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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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 나 나 나 It's so nice 도대체 뭐야 맘이 없네 아직 잘 모르겠어 살짝 다가가고 왜 이렇게 봐봐 바보가 내 맘도 말아줘 It's so nice 기분 좋은 날 너와 나 두 번의 시간들 It's so nice 모든 게 좋은걸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너와 둘이서 꿈이라도 좋은걸 상상만 해도 난 좋은걸 이 기분 좋은 날에 더 하나 밤의 시간들 It's so nice 모든 게 좋은걸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너와 둘이서 It's so nice It's so n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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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